금융권에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증권에 이어서 다음 달 은행권에서도 공동인증이 본격 도입될 예정인데요.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이 취약하고 모바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18개 은행이 개발에 참여한 블록체인 인증서 뱅크사인이 본격 도입됩니다. 20년간 독점주의를 유지해온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사설 공동인증서 시대가 열렸지만 공인인증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인이라는 단어를 없애 민간과의 인증시장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주의를 없앨 뿐 인증 절차를 없애자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무서명 거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서명이 꼭 필요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인증서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설 공동인증서가 제2의 공인인증서와 다를 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뱅크사인이 장점으로 내세운 유효기간 3년이나 발급수수료 무료도 이미 공인인증서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PC의 경우 안전한 저장 공간 확보가 어려워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뱅크사인 인증은 현재로선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은행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권 보험업종의 인증서 앱을 각기 설치해야 하고 인증수단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예상됩니다. 금융권은 업권을 아우르는 공동인증서 연계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관과 일반 사이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